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모자 배추 빨리 넣어 이상한 아무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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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균의 포토록 예 대신 내가 주누다야 먹은 거야 고마워 이거 얼마나 주는 건데 이래야 우리 애기도 한 개만 줄 수 있어? 상아 한 개만 줄 수 있어? 상아 고마워 했어? 상아 고마워 상아 고마워 했어? 나중에는 지연이랑 영준이가 선물 하나 해줘 이래야 돼 맛있는 거 오 애기 찾았어 이건 내가 먹을 거야 내가 이거 먹어 고마워 했어 좋아 좋아 이제 엄마가 가야 돼 빨리 이거 해야 돼 하나 말고 나왔단 말이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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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